안녕하세요. 현장 리포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인 선배의 최신 뉴스와 소식을 담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가인 선배의 하루 속 이야기를 함께 보아요. 송가인 씨가 열린음악회에서 트로트 여왕의 아우라를 뽐내셨습니다. 송가인 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 40분에 방송된 KBS 1TV의 열린음악회에 출연하여 월화가약과 엄마 아리랑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날 열린음악회에서 송가인 씨는 아름다운 한복 자태로 무대에 올라와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송가인 씨는 첫 번째 무대에서 월화가약을 부르며 터질 듯한 가창력을 과시하여 감탄을 자아내었습니다. 관객들은 송가인 씨의 무대에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내셨습니다. 첫 번째 무대를 마친 후 송가인 씨는 밝게 인사하며 안녕하세요. 저는 송가인입니다라며 말씀하셨고 엄마 아리랑을 이어서 부르며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송가인 씨는 흥겨운 가락과 함께 고급스러운 라이브 무대를 완벽하게 선보이셨습니다. 송가인 씨는 이날 부산 연재구 거제동에 위치한 부산 아시아드 보조 경기장에서 개최된 2023 드림 콘서트 트롯에도 출연하셨습니다. 2023 드림 콘서트 트롯의 무대는 나중에 SBS 펄과 SBSM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한편 송가인 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에 다양한 음원 사이트의 웹드라마 잠만 자는 곳은 아닙니다의 ost 파트사인 거기 있어줘요를 공개하셨습니다. 잠만 자는 곳은 아닙니다는 신입사원이 진정한 호텔리어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로 송가인 씨의 조카인 배우 조은서가 주연으로 출연한 작품입니다. 게다가 28일 송가인은 개인 sns를 통해 따뜻함이 느껴지는 한복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들에서 송가인은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었는데 그의 뚜렷한 이목구비와 우아한 매력이 조화를 이루며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본 후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 천사 같아요 날개 옷을 찾아서 가야겠어요 최고였어요 등 다양한 칭찬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송가인의 사진들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전달하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송가인의 사진들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한복 착장과 매력적인 모습은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사진들은 송가인의 천사 같은 모습과 함께 그를 감싸는 따뜻한 분위기를 전달했습니다. 송가인은 사진 속에서 특유의 매력과 예쁜 모습으로 팬들을 사로잡았으며 이러한 사진들은 그의 인기와 사랑을 한층 더 높여주었습니다. 팬들은 끊임없는 지지와 사랑을 송가인에게 보내고 있으며 그의 향기로운 한복 사진은 그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송가인은 더욱더 활약하고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팬들은 그의 행보를 응원하고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 리포터 영상을 마칩니다. 가인 선배의 최신 뉴스와 소식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